한국국토정보공사 그라운드 비디오 나에게 프로젝트 해시태그란 나에게 프로젝트 해시태그란 해시태그 끝없는 대화 해시태그 미술관 바깥 더 큰 가능성입니다 프로젝트 해시태그는 미술관의 장벽을 좀 낮추고 젊은 창작자들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의 형태를 보여주는 게 본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. 미술관은 시각 중심의 예술을 보여주는데 익숙하긴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음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문학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융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로 일을 하다 보면 소위 어떤 미술이라는 세계 언어를 좀 세련되게 구사하는 작가들만 접하게 되는데요.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결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프로젝트 해시태그가 앞으로 뭘 해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미술작가 혹은 문학작가 혹은 미용가 등등의 어떤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향의 창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찬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당신의 해시태그는 무엇인가요? 당신의 해시태 que His relationship 당신의 해시태 당신의 해시태 당신의 해시태